임대사업자는 이제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더불어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자산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특별법과 더불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흔히 민특법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제가 앞으로 민특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민특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니까 현재 민특법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보증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먼저 안심시킨 뒤에 깡통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개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니까 만약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그리고 이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등록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보증후등록입니다. 현재 법은 선등록후보증인데 이걸 바꾸는 거죠. 먼저 보증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예방과 주구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법 조문을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부분입니다. 7항을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1호를 보시면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거니까 곤란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여기에 다시 가로안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와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는 삭제하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만 남겨놓았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즉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 이 내용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5조의 6,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2호를 보시면 제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조금 더 강화됩니다.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이게 이제 제12호부터 14호까지라고 해서 이 14호가 새로운 조건으로 추가된 거죠. 14호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기존에 없다가 새롭게 넣은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등록이 전부 말소가 됐다면 말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5조의 7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입니다. 여기도 앞선 제5조의 6과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대주택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등록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도 세부 요건에 제2호 및 제13호에 따라 이게 제12호부터 14호까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일부가 말소가 됐다면 말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변경 신고하거나 추가로 등록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강화시킨 거죠. 이번엔 마지막으로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담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잘 보시면 민간임대주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요. 그래서 먼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1항을 보니까 임대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가로 안에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거죠.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라면 제 사항도 바뀌었습니다. 사항은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기간이 담겨있는 조항인데요. 보증의 가입기간은 담각호의 시점부터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담각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조건이 바뀌었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1호를 보니까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호 같은 경우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에요.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이고 2호는 분양받은 주택을 전부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일 이 날짜 이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합니다. 이 모집일 이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조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 부칙을 봐야겠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월 25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개정안이 아직 공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날부터 경고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제5조의 6, 제2호 및 제5조의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조건이 좀 강화됐죠. 그 강화된 조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고요. 두 번째로 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래 보증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야 되는지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래 제5조의 6, 제2호 및 제5조의 7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앞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전부 등록에 말소됐을 때는 말소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고 일부 말소를 하면 역시나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변경신고나 추가 등록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바로 적용을 시행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개정된 민득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보증보험을 더 강화시켰죠. 선보증 후 등록으로 사실 보증보험 자체가 임대사업자분들에게는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걸 조금 더 까다롭게 했으니까 분명 힘든 부분 있겠지만 어쨌든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